신차 똘라 정채연 총 3번 왔습니다 저는 베트남 야경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되게 타이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실용성도 좋고 편해요 그리고 되게 뭔가 몸매도 이렇게 예뻐 보이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여성미를 강조하는 것 같은 옷이어서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예쁘다 애교가 많다 친절하다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애교도 많으시고 제가 윤희 역할을 베트남에서 촬영한 적도 있었는데 발음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셨어요 애교가 봐주셨어요 워싱터리